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날마다게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 마지막인데 끝내는 게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 절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 속에도 깊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저는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영락교의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40년 전 얘기네요. 영락교의 부목사일은 주로 신방하는 일이에요. 교우구 신방 굉장히 교인들이 많아서 부목사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교우구의 교인들이 많아서 1년 내내 신방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영락교에 지금은 안그리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부목사 할 때는요. 신방을 가면 꽤 많은 가정에서 봉투를 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참 봉투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좋기도 하면서도 좀 쑥스러워서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봉투받는 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 어느 부끄러운 얘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나오실 때 저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주셔요. 이제 사양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봉투를 거두시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섭섭했어요. 자꾸 권하지 그걸 거두실까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부엌에 가시더니 떡을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 같이 좀 주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밑에 봉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야 참 권사님 센스 있다. 그 봉투를 이렇게 떡 아래다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신방 다니니까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가정은 그 댁은 봉투를 안 주시고 떡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은근히 기대했어요. 떡 속 밑에 봉투가 있을지 모른다. 집에 와서 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섭섭하더라고요. 아이 권사님의 떡만 주나 거기다 봉투 하나 넣어주시지.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부끄러웠어요.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다가 영락교에 계속 있다가 이거 잘못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해 제가 5월까지 신부하고 정말 6월 달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유가 영락교회가 교인들이 목사에게 너무 지나치게 봉투 주고 이렇게 잘해서 잘못하다가 이게 습관화되면 큰일이다 싶어서 도망치듯 떠난 겁니다. 제가 이제 승동교라는 교회에 단임 목사가 되었어요. 84년 6월 첫 주일날 부임했어요. 부임하자마자 교인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닐 때 영락교에서 이렇게 떡 밑에 쳐다받아 왔습니다. 자꾸 주면 저도 또 버릇이 되니까 저 사양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 신방 갈 때 봉투 주지 마세요. 봉투 주지 말고 그걸로 감사원금 하면 신방 감사원금은 따로 모아서 아이들 장학금 주는 장학원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정직하게 그러고 봉투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승동교회는 그런 전통이 별로 없는 교회였어요. 목사 온다고 봉투 주고 그런 거 아닌데 주지 않는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괜찮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락교에서 한 설교를 승동교회 다닐 목사 와서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이 설교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해요. 그게 맞죠. 우리는 스피커니까.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차이를 알아요. 똑같은 설교인데 설교의 내용이 열이라고 하면 어느 교회에만 여덟 개밖에 안 되고 어느 교회에 가면 그게 스무 개도 되고 열다섯 개도 되고 이게 달라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인데요. 똑같은 설교를 했을 때 영락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흡수했을까요? 우리 승동교회 교인들이 더 잘 흡수했을까요? 이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한테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때 제 느낌에는 영락교회 교인들이 더 잘 듣는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영락교회 교인들은 목사한테 봉투 하나를 주워놓고 주는데 그걸 뭐 아부하려고 내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락교회는 1년마다 목사가 바뀌기 때문에 몇 년씩 목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씩 방문 그다음에 그 목사는 이제 자기 집에 안 와요. 그러나 이제 목사들 이렇게 대접하고 싶고 책 한 권을 해도 사주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뇌물성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놓고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승락교회 교인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구나. 목사 너를 깨끗하게 하기에는 승락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데 교인들 은혜 받는 일은 영락교회에도 또 장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한교회 단임 목사가 되어서 어른들한테 얘기 잘못하면 이제 오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아이들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직장 생활 이제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첫 월급 받거든 가능하면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라. 두 번째 월급 다 하거든 부모님 선물 드려라. 부모님 다 드리면 좋고. 세 번째 딸 월급 다 하거든 내 넥타이도 하나 사오나. 그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동학계에도 청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취직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은 아이들이 넥타이도 사하고 와이샤스도 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요. 어느 때는 아이들 취향에 맞는 넥타이 가져와서 강단에 묶기가 조금 어려운 넥타이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묶고 가야죠.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가보면 이제 보여요. 넥타이 준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요. 자기가 준 넥타이 묶고 왔다고.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옆에 하는데 쿡쿡 지르면서 들리지는 않지만 저거 내가 목사람 사들인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생각이 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당회하다가 장년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때도 있었어요. 저는 당회는 좀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바로잡지 않아요. 싸우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 당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심하게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붉힐 때도 있어요. 때로.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주일 날 보면 저하고 좀 기분이 나빴던 장노님은 안 보여요. 오신 거 봤는데. 늘 앉는 자리가 계셔서 이렇게 보면 쳐가 앉는데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셔요. 장노님 어디 가셨나 보면 나중에 보면 맨 뒤에가 앉았어요. 그날은. 기둥 뒤에. 제가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거기다 뭐 소리가 안 들리나 싶으니까 다 있어서 들리지만 마음이 상하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귀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그러셔요. 말은 잘한다. 설교는 잘하네. 그렇게 살긴 하지.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의 차단이 돼요. 저는 목사를 주의 정의. 목사 주의 정의지만. 주의 정의지만 주의 정을 잘 성기면 복을 받고 주의 정을 마음 아프게 하고 저거 하면은 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무당 얘기 같다 싶어서 그건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너무 그래서 목사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목사만 주의 정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저는 모든 직업이 다 주의 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천생이잖아요. 그 전에 전문적인 교사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이 틈을 잘 타요. 서목서목하게 만들다든가 거리를 좀 멀리한다든가 해서 말씀의 흡착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셋들 학년이 바뀔 때 한 학년이 끝나게 되면 아이 셋을 데리고 주로 그때는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를 데려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한 해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카드를 쓰고 해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선물하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우리 아이 하나가 선생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잘못 만났어요. 봉투를 너무 밝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밤낮 우리 아이 편에 엄마 좀 오시라 그래라. 굉장히 많이 호출이 있어요. 우리 아내 부르면 가요. 그런데 대개 부를 때 봉투 가져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우리 아내 봉투 안 가져갔어요. 그날 가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빈손으로 온 걸 좀 쾌심하게 생각해요. 또 불러야 가기는 가요. 봉투 안 가져가요. 저희 둘째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남자 여자 비율이 안 맞는데 우리의 끝까지 여자아이 짝 안 했어요. 쓰레기통 맨 뒤에 앉았어요. 저의 느낌에는 봉투 안 가져와서 그랬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학년 말에 선생님들 저거 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 선생님을 선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했어요.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선생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할 때 배우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참 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주회장으로 잘생기면 복을 받는다 해서 지나치게, 지나치게 뭐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선생님, 또 목사, 목회자들하고 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해서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사탄의 걸림돌이 없고 시험이 없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말씀의 흡수율이 늘 높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참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그렇지만 한 번은 꼭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사단계에 갈 때는 부모님 효 가르치고 선생님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임금에게 충을 가르치고 하는 게 강했는데 요즘 민주화되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전 민주화가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무너져서 부모도 그렇고 어른도 없고 스승도 없고 이르는 것이 아이들 교육적으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른 건강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또 선생님한테 예의가 질 줄 알고 하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을 너무 과장해서 주의 정을 잘 생기면 복을 받고 주의 정을 잘 생기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아는 지나친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므로 늘 마음과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밭에 잘 숨겨지는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삶의 경험을 얻는 오늘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성기시는 교회 목회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늘 좋은 마음 좋은 관계를 가져서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은 말은 제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잘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가 돼서 참 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늘 그런 마음 가르쳤던 것도 아이들 위해서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에서 어려운 설계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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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